여의 마음껏 택했군요. 연실할 것 같은데요. 정말 어떻게 기대하네. 무슨 일 있어? 이게 니가 나만 더 살다가 이따가 갑자기 나만 가면 니가 나만 더 자체해야 해. 내가 나만 더 펼치고 안 만나면 가슴이 나만 더 펼치고 안 만나면 정말 잠잠요. 이제 못 참아줘. 나는 해제를 또 정말 아직은 빨리는 행동을 해야겠어.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펼치고 안 만나면 정말 힘내았. 다시 한 번 더 펼치고 안 만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줘야겠다고. 내가 지는 안 만나면 이제 잠시 하다, 이렇게 잠시 하다. 감사합니다.